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자 8 아마존 악몽에 들어갔죠 악몽에 들어왔고 진행을 해볼건데 일단 진행이 되나 볼까요 진행이 되네요 잡을만 하네 약간 좀 버겁다 싶으면 그거 할라 그랬거든요 타우방에서 좀 돌아올라 그랬는데 타우레드도 꼈고 오르투솔 이제 투구인데 다음 오르투솔? 급한거 아니니까 하다보면 나오겠죠 뭐 만화를 많이 쓰겠네요 왜 무관화를 때렸어? 깔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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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봅시다 이제 빙결하살도 쓸거거든요 데미지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빙결하살아야 이정도 아 약해 약해 빙결하살 못써 빙결하살은 당분간 안쓰는걸로 포스프러 IM geliyor 빙결하살에 힘을 더 하지는 않을게요 schwpl 이제 해봅전ди 마무리 하고 지금부터 나오는 족족 다 빙결화살을 찍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템포봉 사서 이제 최하급은 많이 필요는 없는데. 아 발키리 먼저 찍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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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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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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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대메иваем Passover 임과 Moon oyun Heil tiket kul test рубле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구성되도ортab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발키리랑 같이 있어서 훨씬 낫네요 여기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스 2 3 4 4 6 6 10 10 11 11 유니크 몹을 좀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입니다 일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느리더라도 갈 수 있다는 게 맞으면 죽네요 조심합시다 밥을 죽어요 밥을 죽어요 음식이 죽어요 I need mana. 회원 강화에 냉기 강화에 아주. 오오오! 돈이 되는데. 어어!!! 어. 아 내 운명. 별일을 못했네. 지금 포탈을 못열거든요. 한천히 갑시다. 두개 대포. 스킬. 스킬. 으흐 다행이다 가끔 딜 안들어가는 애들 빼고는 잡으면서 갈 수 있네요 어 다행이다 레이 포인트도 바로 옆에 있었네 1,2,3,4,5 왜 없을까요 제가 손 좋고 뭐 또 싸네 랄 어 랄 3개가 오르트구나 아 1,2,3,4,5 잘 외웠네요 1,2,3,4,5 1,2,3,4,5 이상한 1,2,3,4,5 1,2,3,4,5 1,2,2,3,4,5 1,2,3,4,5 죽어라 죽어라 어어어 아파 아파 아 너도 때가 되면 구해줄거야 포탈 타는거 봐야되더라구 포탈 타는거 봐야되더라구 포탈 타는거 봐야되더라구 포탈 타는거 봐야되더라구 전속도 냉기저항 10시간 절반가 일단은 그냥 가지고만 있을까 의미는 없는거 같긴 한데 다크보드에서 넘어갑시다 위쪽의 길이었던거 같은데 여기가 타워죠 검은셉지 여기서 소를 얻고 출발하는게 좋을거 같기는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네 아 아 아 용병이 약해서 애들을 못 잡거든요 지원 사격을 해줘야 돼요 용병한테 네프 룸을 해주기엔 그렇고 말티릇도 좀 그렇고 할 애드는 의미가 없는데 룬워드를 해줄 건 딱히 없거든요 용병한테 지금 내가 룬워드를 해줄만한 게 없어요 야야 죽지마 소란씩 떨어지네 이제 빨려 쿠션을 계속 꾸준히 모아놓읍시다 빨대가 있을 거예요 퍼워를 발견을 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원거리 없어서 좀 마음 편하기는 하다 됐다 열어놓고 오 오 맞을 뻔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물몸이네 바깥 져도 물몸이네 아 여기도 돌고 싶기는 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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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급 자 20개 찍었으니까 힘을 더 찍을 필요가 딱히 못 느끼겠는데 여기야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돈 넣어 놓읍시다 비명행사 할 수 있으니까 여는 건 습관화하고 어어엇 올라갈 뻔했네 야야야야야 뭐 텔포까지 쓰냐 아 이렇게 활쟁이가 많아 무섭게 아주 마음에 들어 M은 있어야 돼요 어 볼이 나왔군요 저는 제 투구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마력도 올라가고 스킬도 올라가고 번개 저항도 올라가고 70안화도 올라가고 번개 저항은 맥스가 됐네요 이러면 간지를 번개 저항을 빼고 번개 저항 마이너스를 없애시다 번개 저항이 필요할 때가 언젤까 거치 빠달 힘 오해만 하고 들고는 있을까 텔폰은 함부로 안 쓸게요 괜히 비명회사 할 것 같아요 펫짓이 많아야 회복량이 늘어나서 편의성이 많이 늘어났을 거에요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스프라가 적어 스프라가 원하는 거라 바날라랄랄라 바날라랄라랄라 바날라랄라라 바날라랄라 바날라라 바날라 그랜드 해야겠어요 바날라 바날라 릴레이프 무력 30? 없구요. 으어우! 이게 컨빅션이었나? 뭐였지? 오라 이름이? 너 오라 했을 때 엄청 아픈데? 되게 집중 아닌가? 아아 으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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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면위견! 여기 냉기 기술을 조금씩 찍어야 돼요. 힘을 내가 왜 계속 찍는 걸까? 이유가 있을까? 근데 힘을 끼기는 해야 되는데 벨트 때문에 나중에 뭔가 힘재가 있을텐데 힘 100몇까지는 해야 막 신발도 뭐 끼고 하지 않나? 얼핏 기억이 그런데 오르트솔이 그냥 나와버렸네 눈이 좋은건가? 오르트! 솔! 랄랄랄랄랄 예스 내가 여기서 얻어야되는 룬이 있나? 전승했고 뭐 좀 더해서 뭐 이런거 나오면은 이런걸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거 봐라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아 나 이제 이런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통찰을 랄, 티르, 탈, 솔 랄 티르 탈? 탈 뭐냐? 가이드 가이드 세개를 합쳐버리고 가이드 두개를 합쳐서 탈을 만들고 랄, 티르, 탈, 솔 탈 그리고 4홈 그리고 4홈 4홈짜리 그걸 구해야겠네요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22레벨 아 너무 낮은데 왜 용경을 레벨업을 못하는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기도가 필요 없거든요 나 어디까지 있지? 아 피트까지 갔지 다시 만들자 용병을 새로 구해올게요 너무 애가 잘 죽어요 지금 맵을 올려서 다시 한번 소환할게요 내 또 하나의 몸인데 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 다시 해보자 명중... 방어... 기도... 이리로 가라 그 밖에 없네 딱히 할만한게 그것은 좋은 사용에 넣어둬요 좋아요 용병 레벨도 좀 올려놨으니까 타원 오가다는 안해도 될 것 같고요 진행을 합시다 다홈 활 나오기를 빌면서 빨리 진행해 봅시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길을 잘못 뚫었죠 어어어 오우 무서워라 이렇게 살바래 얘네 독 뿌려서 안 돼 위안해 위안해 동작을 볼 수 없는 연기 하나 더 패스패스 패스 패스 귀찮다 귀찮아 야야야 그래도 레벨 올려놨다고 슛간히 죽진 않네 아 여기가 다음 길인데 아 여깄다 바로 찾았다 누가 죽어 연결시간 절반으로 감소시킨거 맞아 이거? 제가 알기로 왼쪽 아랫부분으로 가야 길이 있거든요 아닐수도 있겠네요 맞을수도 있고 어 으아아아아아 아 이걸 살았어 아 홈방에 죽을 줄 알았어 원거리들이 제일 무서워 진짜 어 다행이다 저주를 저한테만 걸어서 기기가 좋단 말이야 무력포션이 필요없는거 같은데 안 되죠 말 갔다올걸 그랬나 뭐야 왼쪽 아래가 아니고 왼쪽 쯤에 다 있는거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또 레벨업은 해? 희한하단 말이지 43? 굿 생명력도 올라가고 아주 좋아 용병한테 저 생명력이 직관적으로 저렇게 플랫으로 올라가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어어 짜증나게 하네 털 열어도 될까? 열자 야 눈보라의 일? 와 극불리 이거 처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박이다 하지만 난 소소가 아니야 소소를 키울 생각도 없어 끼둥이였는데 이동을 잘못 봤나? 가자가자가자들아 얘네 싸우지 마라 이 오른쪽의 터뜨리로 꽤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58? 이거 뭐냐? 어? 굿 여기다 뭘 뭘 박아줘야 좋을까 총 데미지엔 를 하기엔 좀 그렇고 찬 올려놨지 아 여기 있을 줄 알았지 이거 넣어줄게 있나? 아... 화염피해 독 쾌소피해 쾌피해 어... 생명 안녕 이거 좀 도움이 되긴 하겠다 지금 아... 느린 공석이네 쌍한거 박아주자 황크 배고 표시 쾌소피해 뒷사내기 영...종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미안하다 나한테 해줄 수 있는게 많지 않다 나중에 통찰 만들어줄게 뭐야 너가 왜 문을 열어 나한테 해줄게 나한테 해줄게 어?! 으으으윽 혼도 잘 버티겠죠?? 그것은 안되고 다 돈이고 피켜 피켜 어우 느려 진짜 어어 피해정폭 풀고 올까 그렇고 한번 볼까 어 달리기 시전 속도 좋아 왜 이렇게 안죽지 왜 하나 쌌고 고마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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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여기가 센 건가? 음... 그래서... 흠.. knowledgeable 어 잡기 힘드네 다 비켜 열어놓자 줘버리니까 비행기둥이 제가 빗기둥이었으니까 다른곳을 찾아야되는데 기다려가지고 랩차가 너무나서 경험치가 안들어가고 있었던건가? 이 일리가 있어 5급 사이드 느낌있다 저거 랜지 4옹같다 라고 하면 바로 안나오죠 그럼 퓨우 자 알아먹고 뭐야 데오도 싸네 안다 잡으러 가자 첫 유니크 반지 벌빙 안됨 나와라 난 메찬의 힘을 믿는다 내가 지금 메찬에다가 지금 저항 깎고 메찬의 힘을 저항 깎아 저항 깎아 저항 깎아 전쟁이였다 슬슬 냉긴 면역이 보이는데 슬슬 골렘은 돈이 될 것 같고 생명력을 좀 죽을만한 것도 살려주는 게 생명력인데 슬슬 너무 퇴포 남발 안하나 좀 그냥 걸어 다닐까 됐다 그 여기는 진짜 그 그냥 맘 편하게 얍삽이 씁시다 다닐까 자 어떻게 쓸거냐 일단 여기 정리를 좀 하고 다닐까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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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눌려 됐다 어어어어 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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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왜 문이 안 닫혔죠 열받아달라 그러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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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나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이제 됐네 왜 왜 이거 꾹 누르면 안 나가 아 아 아 나 아 나 화딱지 날 뻔해서 진짜 아 아 그래 아니 이래야지 아니 문이 왜 안 닫히는 거야 도대체 어머 이게 뭐야 아 아 아 거미네 필요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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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휴 드디어 드디어 일장을 끝냈네요 아 너무 긴장했어 1시간 걸렸네 딱 1시간 후 잘 왔다 아 드디어 용병을 바꾸겠네요 용병을 빙결로 바꿔야겠어요 위세는 필요 없거든요 제가 빙결 이거 한 명밖에 없어? 빙결 용병으로 구했고 다음 녹화는 2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